원래 등갈비 안 좋아하는데? 원래 안 좋아해요. 정말 싫어요, 등갈비. 등갈비찜이라고 중국에서 인증파이고라고 하는데 그거 역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한 30분 고민하다가 30분 만에? 간단하게 만든 거고 발견했고 일단 빨리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먼저 물을 앉혀놓는 게 좋겠어요. 아, 찜기에? 네, 찜기에 물을 다 앉혀놓고 물 끓는 사이에 양념을 하고 앉히면 되니까. 자, 이 등갈비를 한번 해보죠. 제가 놓아드릴게요. 여기 보이면 갈비가 보이죠? 네. 갈비 사이사이를 자르면 되겠습니다. 그냥 자르면 돼요? 네. 증갈비의 포인트는 나중에 찹쌀을 묻히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자르기 전에 찹쌀을 먼저 담그면 더 빨랐었는데 헷갈렸거든요. 일단은 불고기 소스를 양념으로 재놓으면 안에 간이 살짝 밸 수 있도록. 돼지고기는 간이 약간 싱거우면 맛이 좀 덜해요. 그냥 너무 싱겁지 않도록. 저희 매장에 가끔 가다 오시는 손님들 중에 그런 분들도 있어요. 간을 싱겁게 해달라. 교미를 전혀 놓지 말아라. 이런 분들도 있는데 다 건강을 생각해서 저는. 근데 이렇게 보면 바깥에 나가서 담배는 한 벗금 터대고 담배부터 끄는 건 얼마나 좋아요. 이제 불린 찹쌀을 제가 나눠드릴게요. 이게 될 듯한 물을 물기가 없게 잘 짜서 지퍼팩. 신기하네. 같이 할까요? 같이 지퍼팩에다가 조금씩 놓지. 지퍼팩? 한 이 정도? 네. 이 안에다가 고춧가루 적당량. 이 정도 해서 두 번 정도 수북히 꼬집을 좀. 그리고 고춧가루 한 번 정도. 이게 이제 초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개발합니다. 이걸 흔들어주는데 누가 누가 잘 흔드나 하려면 춤 한 번 춰줘야지. 이거 음악 없이 하려니까 진짜 썰렁하네. 드라마 촬영할 때 나이트클럽에서 이렇게 만나요. 춤춤해서 하잖아요. 그때 다 음악이 진짜. 그러니까 지금 전혀 쑥스러워하지 말고. 예 한 번 해주세요. 원래 이 음악 좋아해요? 좋습니다. 아 원래 이 음악을 좋아하시는구나. 아 끝내주세요. 제목이 뭐라고요? 제목이 이게 아이돌 노래인데? 제목은 생각이 안 나네. 정말 잘 섞였어요. 와 진짜 춤을 춰야 되는구나. 찹쌀에 고춧가루가 들어간 걸. 홍두깨로 잘 밀겠습니다. 아 그거를 이제 으깨는 거예요? 으깨는 거예요. 너무 곱게 밀어도 안 되고 이렇게. 약간 까칠까칠하게. 이 찜통에다가 멜라닌이나 천을 깔아요. 근데 우리는 배추를 깔게요. 그러나 이제 쪄진 다음에 배추도 같이 먹어도 관계없습니다. 이제 옷을 입습니다. 날씨도 이제 추워지니까 옷을 입어야죠. 이렇게. 묻혀서 여기에 두 줄로 가지러닝. 이렇게 이렇게 이 양량 50포인트네요. 이게 그냥 찹쌀 풀린 찹쌀에 고춧가루 축가로거든요. 오. 이야. 그리고 이 찹쌀 버무린 게 사실. 이렇게 남으면. 위에다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뿌려주셔도 관계없어요. 자, 됐습니다. 뚜껑 덮을게요. 이렇게 해서 12분 정도 기다리시면 완성되는 겁니다. 이거 식기 전에 한번 빨리... 네, 한번 드셔보세요. 이야, 진짜 황금한데? 와, 이 찹살이 진짜 맛있구나. 형, 형, 개인적으로 등갈비 그냥 구이보다는 이게 훨씬 맛있는데? 이게 촉촉하니... 원래 등갈비 안 좋아하는데? 원래 안 좋아해요. 정말 싫어해요, 등갈비. 야, 이거 밥을 이렇게 그냥 싸서. 응, 그러니까. 바로, 바로. 오, 이게... 이 배추 선생님인 것 같아. 하하하하, 배추. 와... 하하하하, 배추. 다가. 도가. 다가. 다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